자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스타입니다. 투스타입니다. 원스타입니다. 퍼포먼스는 셋 중에는 누가 괜찮았어요. 노래는 이 친구가 나왔거든요. 다단다이보다 앞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약간 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 매력은 있다. 그렇지만 실력이라든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잘했는데 맞습니다. 외국어로 노래를 하면서 춤까지 소화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무대니까 우리 같이 연습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아예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나라 노래하고 후보면서 하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아 진짜 뭐해. 뭐 추억이 내 파트엄이 투어합기이? 엠마을 출바던 하나 매일 연습입니다. 엠마을 출바던 하나 매일 연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되고 싶은 꿈은 알게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태국의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다고. 출라롱권이라고 대표했는데요. 유명한 학교. 제일 유명한. 근데 그때 제가 아 내가 아이돌 꿈 따라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진짜. 대신 거기 내가 가면 안 되나? 어. 형도 혈혈단신으로 갔다 오세요. 이 시각은 한국의 무대에 뵙고 있는 곳이. 그리고 정말 멋진 꿈이었습니다. 그 시각은 한국의 무대에 뵙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K-pop에서 출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나 많은 외국인들이 K-pop 스타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나 하겠다고 한국 와서 결심해 주니까 너무 기특하고 추천합니다. 그러니까요. 꿈 위해서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